사랑 그것은 엇갈린 너와 나의 시간들 수상한 바람처럼 지나쳐갔네 사랑 그것은 알 수 없는 나의 그리움 남아있는 나의 깊은 미련들 왜 그 온궁남 진짜 딱 한 번만 더 만나고 싶다는 게 죄야 시장매아 지금 몇 시간째 입을 갖다 찢어놨어 어? 은서야 엄마? 너 입이 왜 이렇게 은서야 너 입이 찢어졌어 봐봐 은서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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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서야 轩然아在社内相亲 시행金事正的前景好友 直率追爱的个性 掳获不少人气 而在人眼中 她是个个性乐观 和蔼可亲 偶尔还会搞笑的可爱女孩 也难怪能把硬叔演得活灵活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사실薛仁雅除了演戲 唱歌跳舞的实力也十分惊人 原来从小梦想当演员的他 国二加入演艺企划公司时 公司建议他当歌手 可能可以更快挑战演戏 薛仁雅自己也认为 歌手可以演戏 演员可以唱歌 于是就成了偶像练习生 薛仁雅高三时 因为公司内部情况 以及严格管理等原因 只剩下他一个练习生 当时为了上大学 他决定退出公司 认真准备韩国学册 并在数科考试时 展现了具有嘻哈知识的自编舞蹈 最终录取了首尔 艺术大学表演系 当了三年九个月的练习生 薛仁雅并不感到遗憾 由于当时是公司忙内 造就了他读空气的实力一流 前那段时间 学到的歌舞和演技 不仅造就了薛仁雅 迈向演员录的养分 也使他在其他领域 有优秀表现 但奇奒 了 ふ 我有我 是 只温世 突然 现在幸远让人翻谷了 他抱着 我也ником 高兴 没空 老大学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여기 아저씨를 충분할 자격이 있으세요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으쏘다 쉬린야드의 시기작품 시수하라 랑은 치징부이 원래 저세실리 도요타 저는 일산사는 고딩이에요 원래 신디 완전 팬이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어디 음식점에서 봤는데 사진 한번 같이 찍어달라 그랬는데 쌩얼이라고 안 찍어주더라고요 어젯밤에 사건이 터졌어 그래서 지금 팀원들끼리 교대를 자고 수사 진행 중이야 나 이따 다시 들어가봐야 돼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시험 준비하자 너 맨날 일찍 갔거든 그랬어?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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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끝나면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응? 알았어 근데 나 요양아트 줄 거지 누굴 좋아하다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는 게 이상했어요 쉽게 마음 변하는 것 같아서 가볍게 보일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 말은요 내가 신경 쓰이고 보고 싶고 생각나고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이한결 MD님이라고요 2018 KBS 연기대상 신인상 네 두 분이십니다 박세환씨, 서리나씨 축하드립니다 두 분이네요 중학교 때부터 배우를 꿈꾸면서 다이어리에 첫 번째로 배우가 되자마자 버킷리스트를 적었어요 근데 거기 첫째 줄이 신인상 평생에 한 번 받을 거니까 꼭 받아보자 했는데 받아서 너무 기쁩니다 從配角演到主角 薛忍아 逐渐被觀眾認識 從2020年開始 關注度 更是直線上升 아니, 그것보다 그걸 나한테 직접 알려야 했나? 가슴 아프게 굳이 콕 찝어서? 관심 없는 분치곤 반응이 거세군요 정훈씨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언론특단 넘어가면 안 돼요 제대로 사업계획서 써와요 걱정 마요 네, 오늘 마지막 촬영인데 일단 제가 사내맛선의 정이 너무 많이 갔고 영혼을 거의 갈아 넣었을 정도로 집중을 많이 해서 그만큼의 더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것 같고요 영서라는 캐릭터 속에서도 정말 많은 걸 배워가서 마음이 좀 그렇네요 끝이라는 것이 그래도 저보다 우리 사내맛선 애청자분들은 얼마나 더 아쉬움이 클까 우리 시청자분들 걱정이 더 큽니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지문 아니겠지요 셀内结束 후 薛仁雅也 환到新东家 成為金秀贤、徐瑞芝的同門师妹 讓人十分期待未來的表現 在 셀内 和薛仁雅CP感满满的金明葵 又是怎麼樣的人呢 簡單說個升平的話 她從五歲開始到國中時期 都是游泳選手 唱歌實力也十分驚人 내가 힘들 때 나 많이 아플 때 내 눈물을 고이 닦아주던 그대란 사랑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그대의 마음 나무처럼 나를 휘게 小學看了魔界後 想要成為演員 並如願在2013年出道 在出道初期 就因為帥氣的臉龐 以前互動暖男的稱號 在韓國社群網站 十分出名 제가 스물 딱 스무 살 됐을 때 이제 성인의 문화를 막 즐길 때 그래서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술을 마시러 나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열 명에서 모이는 날이었어요 근데 세 명 네 명밖에 안 와서 나머지 애들이 아직 안 나와서 빨리 나와라 우리 다 모여있다 하고 영상을 찍어서 이제 SNS에 올렸었어요 네 그래서 천호동 실시간인가 뭐 그렇게 올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아 이거 뭐야 와 어 어 어머 세상에 아 됐어요 내가 해요 다 묶었거든요 아니 갑자기 이런 머리카나 어디서 샀어요 출근길에 누난 이렇게 옆으로 넘긴 게 더 이쁘더라고요 지금처럼 함께 조금만 더 지내자구나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순간이 오면 그때 보내줄 것이다 네 가문을 복권시키고 너의 이름을 찾아줄 것이야 그때 네 이름으로 떠나고 극복을 거둘 아 מב yeah 컷 하당실 좀 다녀오면 안 될까 그래도 위생실을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년생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차보라는 거죠 金明奎這次在社內相親裡 脫眼鏡拖到一陣沉迷 但過去卻曾因為演員身分所苦 正好 平常的仁尤其是 金明奎和那位穆劉 人類的朋友或其他人 彼女的朋友或其他人 彼女的朋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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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是不是 髦衣服 我不知道 我在家的房間 彼女的朋友 이 사람은 잘 안 만나게 되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데 그 사람은 잘 얘기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잘 되고 있잖아 이 사람은 잘 얘기할 수 없는거죠? 네, 그렇죠 광鮮亮麗的演藝圈中 明星們承受的精神 야리 絕非一般人能夠想像 这次金明葵与薛仁雅 介由社内相亲进入大众的视野 也希望外界多给予它们鼓励与支持 让它们能够有动力 在未来继续展现多样的演出 发光发热 YouTube